안녕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는 소니입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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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잘생겼어요! 여러분이 잘생겼어요! 아자! 중국의 레디컬 넘버 24입니다. 이미 잘생겼어요. 정말 빠르군요. 저는 그냥 간단한 스타일이예요.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. 1, 2, 3, 1, 2, 3, 3 플러스 3, 6 스트로크. 다른 방법이 있어요. 1, 2, 3, 아까봐요. 네. 또 다른 쪽으로, 1, 2, 3, 6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2, 3, 4, 4, 약간 하이픽으로 빙빙 이 부분은 쥬 넘버 1나 2? 2 쥬 쥬 넘버 2 쥬 쥬 한 번 더 주세요, 쥬 쥬 쥬 쥬 쥬 벤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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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토랑 벤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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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부가 어떻게 될까요? 벤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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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es 벤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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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부, 그렇죠? 네, 벤부. 그리고 벤부가 작은 잎이 있어요. 여기, 여기. 벤부가 좋아해요. 그리고 이 잎은 작은 잎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. 잎은 여기. 잎은 여기. 그리고 벤부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쥐, 넘버 두. 쥐, 라이징 툰. 벤부, 라이징. 벤부, 라이징 툰. 쥐, 좋아요. 그래서, 한 번 더 올릴게요. 오케이? 1, 2, 3. 1, 2, 3. 1, 2, 3. 예, 벤부, 벤부. 쥐, 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 채널에서 만나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 넘버 두. 쥐, 벤부. 하하아. 정오리하세요. 안녕?